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긴 날개 여치 소리가 들리거든요 들리시죠? 긴 날개 여치 소리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소리 나는 쪽으로 오! 찾았습니다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자 보이죠? 긴 날개 여치? 줄기에서 울고 있습니다 오 여기 긴 날개 여치도 있네요 이제는 긴 날개 여치도 나올 시즌이죠 그러다 보니까 긴 날개 여치 수컷이 성충이 돼서 여기서 울고 있습니다 야 소리 저 딴 데도 나는데 여기서 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날개 여치 한번 제가 잡아볼게요 여기서 울고 있는데 지금 울음을 그쳤어요 이 녀석이 인기척을 느꼈다는 건데 긴 날개 여치도 꽤나 예민해서 근데 위치가 살짝 어렵긴 하거든요 오 여기 여기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이죠? 긴 날개 여치가 올라왔네요 그냥 지가 점프해서 여기 올라왔습니다 이야 이쁘네요 지금 한창 나올 때라 색깔이 아주 밝은 연두색이 되게 이쁩니다 긴 날개 여치 였습니다 자 이 긴 날개 여치는 다시 이 풀숲으로 놔줄게요 오 오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자 살려줬습니다 오늘처럼 감사합니다.